자 2026학년도 커리큘럼 여러분 상당히 많이 기다리셨죠 제가 2024년 1년 동안 정확하게 얘기해서는 2023년 아 일단 이거 길어요 이 영상은 길다고 왜 기냐면 커리큘럼 소개라기보다 여러분의 성적을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1년 동안 느낀 게 너무나 새롭게 많았기 때문에 그 과정 그러니까 이거는 커리큘럼 소개 영상이 아니라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지만 수학 유전자를 보유하지 않은 여러분들이 성적이 잘 나올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한번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볼 테니까 꼭 댓글에다가 이거 뭐 누가 요약 좀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천천히 한번 잘 들어보도록 하세요 여러분한테는 정말 중요한 수학을 잘하는 모든 이야기를 내가 다 담고 담아내도록 한번 해볼 테니까 2023년 12월부터 티처스라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많은 걸 느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게 열심히 안 하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기대했었던 것보다도 제가 여러분한테 큰 기대는 안 하잖아요 다른 선생님들처럼 니네 기초는 잘 돼 있지? 니네 개념은 돼 있는데 응용력이 부족하지? 라고 진단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개무시하잖아요 그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대보다도 여러분의 공부 수준이 상당히 낮구나 그거를 매우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의지가 매우 박약하구나 라는 걸 상당히 많이 먹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한 거지 아 떠먹여줘야지 가능한 애들이 대부분이겠구나 그래서 올해는 작년과 다르게 떠먹여 드리려고요 하나하나씩 오늘은 무슨 공부하고 내일은 무슨 공부하고 지금까지 이랬잖아 5단계 복습을 하고 1차 복습과 2차 복습 사이에는 한 일주일의 시간을 주고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적당한 게 시간을 줘서 그 다음에 어떤 단원을 들으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과정을 밟으면 된다 맨 마지막에 1등급까지 원하면 당금질 2등급으로 만족하면 그냥 개떼자만 완벽하게 끝내놓고 굴욕감으로 넘어가라 뭐 별의별 이야기를 다 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안 하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일단 티처스의 학생들처럼 매일매일의 스케줄을 일단 여러분한테 드릴 거예요 잠시 후에 제가 공개하게 될 솔루션 이야기들인데 그 이야기를 먼저 할 거고 거기에서 이제 전체적인 줄기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일 년 동안 어떤 과정을 공부해야 될지 그거를 커리큘럼이라는 이름 하에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도록 하세요 수능 강좌의 시작은 뭐부터 시작해요 맞아요 개념 때려잡기라는 강좌부터 시작하는데 누구나 개념 때려잡기부터 시작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개념 때려잡기를 못 듣는 친구들이 발생하더라고요 그거는 예전부터 생각했었던 저의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만들어낸 게 수능에 꼭 필요한 수학이라는 거예요 수 꼭 필요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수능에 꼭 필요한 수학 원래는 수학 10가나 이렇게 시작을 했었는데 교과과정 이름이 바뀌면서 수학이라는 짧은 단어로 바뀌었어요 내년부터는 내후년부터구나 이게 이제 공통수학이라는 이름으로 바꾸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얘는 고등학교 1학년 기초에 해당해요 고1 기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고1 과정을 짧게 설명한 수준이 아니라 고등학교 1학년 내신 대비는 되지 않고 왜 깊숙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고1 과정에 공식만 알고 있더라고요 그거 가지고는 응용력이 발생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과정 중에서 왜 그렇게 되는지를 알아내는 것이 수학 공부의 시작이니까 그 수능에 꼭 필요한 부분만을 왜 그런지를 다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것도 필요한 부분만 그래서 이름하여 수능에 꼭 필요한 수학 고등학교 1학년 과정 이거를 먼저 해 놓고 개념대로 잡기로 들어가면 된다라는 거고 여기에서도 들어보니까 힘들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너무 힘들다라는 사람은 중학교 도형이 안 돼 있는 거예요 특히나 여러분 이제 삼각형 지수로그 함수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원 사각형 정삼각형 삼각비에서도 삼각함수에서도 워낙 많이 나오는 도형들인데 걔네들의 기초 걔네들의 근본은 다 어딨다고 그랬어요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중학교 도형도 중요하고 중삼 과정 중학 대수도 중요한데 그거를 이름을 어떻게 붙였냐면 중학 도형 특강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중학 수학 특강이라는 게 있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원래는 중학 대수 특강이라고 봐야지 맞는데 그냥 이름을 대수라는 말이 여러분이 아직까지 익숙치 않으니까 중학 수학 특강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었어요 이건 뭐냐면 도형을 제외한 중학교 3학년 부분 직선이 뭔지 그러니까 1차 함수 2차 함수 루트 제곱근이 뭔지 맨 처음에는 수의 분류부터 시작하는 중학교 과정 중에서 수능에 필요한 부분만을 뽑아놓은 게 바로 중학 수학 특강이라는 거야 여기에서 인수분해하는 방법 뭐 곱셈 공식 뭐 여러 가지. 자잘한 수학적 재료 중학교적 이야기를 여기서 다 하고 마찬가지로 중학 도형 특강은 뭐냐면 중학교 2학년 3학년 2학기 때 보통 나오는 피타고라스 정리 그다음에 삼각비 원 그다음에 삼각형의 닮은 가장 중요한 거죠 삼각형의 합동 평행선의 성질 중선 정리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봤었죠 여러분 그죠 그건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지만 평행선의 정리에 관련된 이야기들. 중점 연결 정리 그런 모든 것들을 다루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중학 도형 특강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아직 수능 공부하기 전에 여러분 상황에 맞춰서 얘는 중학교 기초니까 중학교 기초가 너무 안 돼 있는 친구는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된다 얘가 그런데 이거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또 안 되는 친구들도 있어 그 친구들은 이투스에서 해결이 안 돼 어디로 가야 되냐 EBS로 가야 돼 제가 지금 오십일 수학이라는 것은 초등학교 오 학년 과정부터 대략 고등학교 한 일 학년 한 일 학기 또는 이 학기 막 이 정도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공부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왜 그런지 이유를 다 설명해 놓은 강좌 그게 바로 오십일 수학이라는 강좌인데 한 백 강 정도 돼요 워낙 방대해요 그러니까 이걸로 해결이 되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이걸로 가시면 되고 이걸로도 해결이 안 되는 사람은 EBS 무료 특강입니다. 오십일 수학 제가 지금 다시 찍고 있어요 상은 다 찍어놨고 하를 지금 찍고 있는 중이거든요. 천천히 업로드 순서에 따라서 업로드 될 테니까 EBS I 점 CO 점 KR로 들어가서 오십일 수학 검색해서 그거부터 시작해라. 여기까지가 수능을 공부하기 위한 선행 단계고요. 이제부터가 시작되는 건데 저의 가장 유명한 강좌죠 개념대로 잡기라는 강좌가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이 개념대로 잡기는 예전에 개념대로 잡기와 지금 개념대로 잡기는 조금 달라요. 예전에는 우리 어떻게 만들었었냐면 이 개념대로 잡기는 순수 그대로 교과서 개념만 집어넣었고. 실전 개념 같은 것들 있죠 기출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 거 평가원이 좋아하는 좀 깊숙한 개념들은 따로 담금질이라는 강좌에서 빼서 설명을 했었는데 작년부터 바뀌기 시작해서 지금은 이 안에 교과서 개념 교과서 개념이라는 것은 바로 뭐를 의미하냐면. 기본 개념을 얘기하거든요 그 기본 개념도 들어가 있고 거기에 뭐까지 들어가 있냐면 실전 개념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편리한 거 이런 거 공부하지 마. 괜히 여러분 그러니까 수학은 빨리 푸는 게 목적이 아니고 여러분이 수능을 망치는 이유도 그게 아니고 수능 기조도 벌써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빨리 뭐 구하는 공식 이런 잡다한 이야기 좀 하지 마요. 뭐야 지금 현재 수능 기조가 사교육을 다녀서 문제를 빨리 푸는 스킬을 배운 애들을 망하게 만들어주겠다 그게 현재 수능 기조인데. 아직까지 그쪽에 가고 계시면 안 된다고 교과서보다 한 단계 더 들어가야지만 문제 푸는 데 훨씬 더 편리하니까 그런 것들을 모아놓은 기본 개념 플러스 실전 개념 그래서 개념 때려잡기라는 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는 본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취향 유형 집중 공략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것만 따로 뽑아가지고 만들어놨더라고 그래서 얘는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모든 책에 있는 필수 예제 정도 그런 개념서에 필수 유형 정도의 수준에서 약간 올라간 그 정도의 수준. 사용된 문제는 기출 문제에 포함해서 우리 연구실에서 만든 문제들을 가지고 수능을 공부하는데 가장 필요한 문제들을 여기다가 뽑아 놓은 거고. 집중적으로 한번 공략해 보자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연속성이 여러분 좀 약한 파트이잖아 미분 가능성 여러분이 좀 약한 파트잖아 이렇게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약한 파트 지수로그 함수에서 역함수 파트 약하잖아 합성함수 파트 약하잖아 그치. 그런 것들만 모아서 집중적으로 한번 공략해 보자라는 거고요 여기서 사용되는 것은 거의 대부분 팔십 퍼센트가 기출 문제 그것도 대부분 사 점짜리 문제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했던 친구들은 할만하고 할만하고 꾸역꾸역 넘어가다가 여기서 힘들어하는 친구들 많은데. 그러면 수학을 공부하지 않는 게 나아요. 이 정도의 노력까지도 안 하겠다고 생각하면 그냥 지금 이 영상 꺼도 돼요. 암튼 여기서 첫 번째 고비가 나타날 텐데 요것도 일차 복습 이차 복습 그리고 잠시 후 제가 작년과 달라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팔고 싶어요 십일 이 삼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통해서 조금 더 편안해질 것이라는 말씀을 드려요. 공부를 제대로 하려는 마음이 있고. 공부 계획을 잘 세우는 애들도 문제 풀이 양이 연습량이 너무나 적어.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완벽한 개념과 피나는 연습 중에서 이 피나는 연습. 그러니까 해설지 보지 않고 하는 그 최후의 진정한 수학 공부 개념 과정이 끝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그 수학 공부 전이더라도. 이게 기본 유형 그리고 이 개념 때를 잡기라는 건 어떻게 보면 수학 공부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수학의 오리엔테이션과 같은 거거든요 앞으로 니네들이 이런 자잘한 재료들을 사용해서 한참 생각해야 되는 문제를 풀 거야 한 건데 그래서 생각하는 연습도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생각하는 연습하기 전에 하는 게 바로 이 개념 잡기거든. 게임으로 치면 튜토리얼 같은 거거든 이게 완벽해져야지 게임의 세계로 들어가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게 개념 과정인데 이 개념 과정에서 자그마한 연습 양이 너무나 부족하더라라는 거야. 특히 여기서부터 출발했던 여기서부터 출발했던 친구들은 공부 연습량이 너무나 부족해서 계산 능력 자체가 세 줄만 지나가면 실수하고 세 줄만.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더라 그래서 뭐를 강화해야겠다는 얘기를 했었냐면 엔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엔제를 세분화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보통은. 개념 과정 끝내고 심화 개념 끝나고 엔제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안 하겠어. 엔제도 세분화해서 여러분의 맞는 엔제가 들어가야 되는데 개념 때려잡기 과정 안에 맞는. 엔제를 만들었다는 거지 그 엔제 이름을 총 세 가지로 나눠서 세 권의 책으로 만들어지는데. 첫 번에는 뭐냐. 팔. 구. 십 번 문제를. 풀고 싶어요의 약자. 팔고 싶어요라는. 엔제가 하나 나오고요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십 일 번 십 이 번 십 삼 번 사 점 짜리 중에서 킬러 문제를 제외한 문제들. 그거를 십 일 십 이 십 삼. 십 일 이 삼. 십 일 십 이 십 삼 십 일 이 삼 번 문제를 완벽하게 끝내도록 만드는 무조건 맞출 수 있도록 만드는 걸 목표로 하는 십 일 이 삼. 그런 다음에 담금질로 넘어가겠다 이 얘기예요 이 중에서. 얘는 바로 뭐냐 전안도 얘는 중난도 고난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거를 조금 여러분 와닿게 이야기하자면 팔구 싶어요는 바로 뭐냐면. 그러면 필수 예제 수준 그러니까 어디랑 맛이 다 닿아 있냐면. 이 본 문제랑 그 선이 닿아 있어요. 개념대를 잡기에 본 문제가 필수 예제 수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수준의 문제를 이 정도는 연습을 해야 되겠다 해서 만들어진 게. 팔구 싶어요 말 그대로 수능에서 팔 번 구 번 십 번 문제를 공략하기 위한 팔구 싶어요에 있는 모든 문제를 끝났을 때는. 팔 번 구 번 십 번 문제는 무조건 다 맞출 수 있게. 수능 문제라는 것이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공통 문제가 공통 공통 과목 있죠 수학 일 수학 이로 이루어진 그 공통 과목 문제가. 객관식이 나오고요 십 오 번에서 끝나요 일 번부터 십 오 번까지. 그다음에 주관식이 나와요. 십 육 번에서 이십 이 번까지가 주관식이고. 선택 과목 여러분 미적분이나. 확통. 아니면 기하 같은 거. 요것도 객관식이랑 주관식이 있는데. 이 문제의 수준을 보면. 뇌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문제부터 출발해 여러분 1번 문제 기억나죠 그건 뇌가 필요 없잖아 사실. 그러니까 뇌를 가동을 안 해도 되는 문제. 쉽게 얘기하면 어떤 수준이냐면. 보기 문제에 해당되는 거야 여러분 개념서 보면. 본 문제 들어가기 전에 필수 해제 들어가기 전에 그냥 보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에이의 다섯 제곱 곱하기 에이의 네 제곱은 에이의 아홉 제곱 이게 이제 보기 수준이잖아. 이 정도만 알아도 풀어낼 수 있는 그러니까. 생각을 전혀 거치지 않고도 풀어낼 수 있는 수준. 그 수준이 일 번 이 번 삼 번 사 번 오 번 육 번. 칠 번까지가 그래. 그거는 여러분 중에서 선생님 좀 어려워 아니야. 뇌를 거치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 너무 쉬워서 뇌를 거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너무나 익숙해서. 보자마자 우극한 보이고 보자마자 좌극한 보이는 거. 이거 미분한 다음에 일 대입하면 되는 것들. 아니면 아주 틀에 박힌 유형. 확률과 통계로 따지면 열 명이 줄을 쓸 때 누구끼리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아니면 미분과 적분으로 따지면. 맞아요 초월함수의 미분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 쌍이네 살짝 합성한 거 그거 미분하는 문제 이런 틀에 박힌 문제들. 뇌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문제. 그거를 일 번부터 칠 번까지를 주어진다고. 그런 다음 팔 번 구 번 십 번에. 뭐가 들어가냐면 많이 봤었던 문제인데 그래도 아주 조금. 아주 조금 뇌를 살짝. 가동할라 그러다가 마는 단계 그게 바로 팔 번 구 번 십 번 이야기고 구 번부터가 바로 뭐야 사 점 짜리 이야기예요 일 번부터 팔 번까지는 이 삼 점 짜리고 구 번 십 번이 사 점 중에서 제일 쉬운 거. 그니까 팔 번 구 번 십 번은 쉽게 얘기해서 보기 수준이 아니라. 필수 예제만 완벽하게 정복해도 누구나 풀 수 있는 상황이겠다고 예상되어지는 팔 번 구 번 십 번이 그거고요. 십 일 번 십 이 번 십 삼 번 말 그대로 십 일 이 삼. 얘네들이 드디어 여기서부터 뇌가 가동을 한다고. 생각을 해야 하는 문제야. 생각이 필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보자마자 답을 쓰는 게 아니라. 눈에는 많이 익숙하지 않아서 한참 동안은 아니더라도 생각을 꽤나 해야 되는 문제들 그러니까. 전형적인 사 점짜리 문제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거 말고가 이제 소위 킬러라고 얘기하는 고난도 문제인데. 이것이 바로 십 사 번 십 오 번 객관식 중에서 마지막 두 문제가. 고난도로 나오는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 얘기했었던 이 팔 구 싶어요라는 엔제는 뭐에 관련된 거냐면 말 그대로 팔 번 구 번 십 번을 완벽하게 풀고 싶어요라는 친구들을 위해서. 요것만 접목하면 팔 구십 정도는 되도록 만드는 거 갯데잡으로 여러분한테 맡겨놨더니 하는 방법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라서 이렇게 제가 하나 팔 구십 호요라는 엔제를 만들어냈고요 십 일 이 삼이라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었지만 생각을 좀 해야 되는 사 점짜리 문제들. 요거는 이제 연습 문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이비에스 수능 특강으로 따지면 스텝 투에서 쓰리 정도 그 정도 되는 문제들이 바로 십 일 이 삼에 해당되는 이야기들이다 얘는 딱 보고 답이 나오는 건 아니고 얘는 풀이 과정이. 곧바로 세울 수 있는 거 얘는 풀이 과정을 세우려면 조금 시간이 걸리는 거. 얘는 뭐 그냥 뇌를 거치지 않는 수준. 요렇게 나눠볼 수 있고요. 곧바로 수학 일 수학 이에 대한 주관식으로 넘어가게 되면. 15번까지가 객관식이었으니까 16번 17번 18번 19번 그 다음에 20번 21번 22번 딱 이 정도의 수준이라고 볼까. 그래서 16번 17번은 아까랑 똑같은 보기 수준. 그 다음에 얘네들은 필수 예제. 여기서부터 좀 생각해야 되는 문제가 20번 27번 22번인데 예전에는 20번도 조금 어렵게 출제했었는데 주관식이 너무 어렵다는 의견이 많아서 하나는 조금 얘보다는 약간 더 쉽게 출제하는 추세로 바뀌었다. 그래서 주관식 문제까지 22번까지가 바로 공통 문항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택 과목이잖아. 선택 과목은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이 고난도로 그다음에 30번 29번인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요 두 문제가 주관식이거든. 근데 주관식 한 문제는 힘을 좀 빼 그래서 생각이 필요한 문제로 바뀌었고. 나머지 아 이십팔 번 30번이 요게 이제 객관식에서 마지막 문제 요거는 주관식 마지막 문제인데 요거를 좀 난이도로 올리는 게 형제 수능 기조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었던. 이 팔 구 십 호요는. 필수 예제 수준으로서 팔 번 구 번 십 번 그리고 얘네들까지 잡도록 만드는 거라서. 제 예상으로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아 수학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여기 정도까지만 끝내면. 최소 오십 육 점 최소 오십 육 점. 최소 정말. 정말 와 말만 할 줄 알아. 정말 생각이라는 걸 해 본 적이 없어. 그래도 최소 오십 육 점 평균적으로는 한 대략 삼 등급 정도는 예상할 수 있는 수준이 여기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십 육 삼은 아까 이야기 했었던 것처럼 생각이 좀 필요한 문제. 보통 평이 한 사 점짜리로 보시면 되는 거고. 여기까지 끝냈다. 그러면 최소 칠십 육 점. 최소 칠십 육 점. 정말 보수적으로 잡았어요. 칠십 육 점이고. 보통은 한 2등급 정도까지는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잘 들어봐. 갯데잡이랑 여러분이 같이 공부해야 될 문제가 뭐라 뭐냐면. 문제지가 여기에 나오는 이 팔 구 십 포류랑 십 일 이 삼 당금질 요거는 너무 어려워서 따로 뺄 거고. 제 강좌 중에 들어본 친구를 알겠지만 기출 끝이라고 있어요 기출 끝. 요거 말 그대로 이름에서 충분히 예상하겠지만 기출 분석 강좌야. 근데 이것도. 한 줄로 끝나지가 않아 이 안에는. 스텝 원이 있고 스텝 투가 있고 스텝 쓰리가 있어. 요 스텝 원이 스텝 원이 뭐랑 맞닿아 있냐면 이 본 문제랑 관련이 있고. 스텝 투가 취향용 집중 공략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기출 끝에 스텝 쓰리가 당금질 수준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갯데잡을 공부하면서 반드시 여러분이 병행해야 되는 것은. 기출 끝에 스텝 원과 스텝 투 그다음에. 엔제의 팔 구 십 폴라 십 일 이 삼. 그러니까 제가 좀 있다가 솔루션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일차 복습 이차 복습 삼차 복습까지 여러분한테 필수 가정으로 줄 건데. 일차 복습은 당일에 하는 거고. 강의들은 당일에 하는 거고 이차 복습은. 대략 오 일 후에 하게 될 텐데. 그 이차 복습을 할 때는. 어디까지 공부할 거냐면. 기출 끝에 스텝 원과 그리고 팔 구 슈퍼 요까지. 얘는 문제지고 얘는 문제지면서 저의 분석 영상까지 있어요. 강좌로도 되어 있어요. 요 두 개는 2차 복습 때 끝내도록 만들어놨다. 또 하나. 그러면 1차 복습할 때는 안 합니까? 있어. 그게 바로 뭐야. 개념 때려잡기라는 교재 안에 별책 부록으로 뭐가 들어 있냐. 혼자서 때려잡기 일명 혼떼 잡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거는 갯떼 잡 문제랑 똑같아. 그러니까 갯떼 잡 본 문제 1번 옆에. 1번과 대응되는. 혼떼 잡 1번이 있어. 갯떼 잡 35번이랑. 숫자 정도만 바꾼 혼떼 잡 35번이 있어. 그러니까 일차 복습할 때는. 혼떼 잡을 옆에 펴놓고. 내가 이거를 정승제의 풀이를 보고 외웠는지 아니면. 그러면 조금 바꾸더라도 내가 혼자 풀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혼떼 잡은 풀려야 하는 거야. 이차 복습 오일 있다 이차 복습을 할 때는. 기출 끝 스텝 원하는 시간이 있고 곧바로 팔고 싶어요 하는 시간이 있다고. 제가 솔루션에서 다 지정을 해놨어요. 그렇게 공부를 하면 그냥 단순히 강의를 두는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이 언제 어떤 양의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다 제시를 해드렸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 대략 이 주에서 사 주 후에. 삼차 복습을 하게 돼요. 삼차 복습이 끝난 다음에는 기출 끝 스텝 투와. 십 일 이 삼까지도 끝내 놓는 거야. 처음부터 십 일 이 삼을 손 대려면 버거울 거야 하지만 삼차 복습 끝난 시점이 되면. 어느 정도 머릿속에서 다듬어져 있을 거예요. 그때. 기출 끝 스텝 투 랑. 그다음에 십 일 이 삼까지. 공부해 보시면 되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은 개념 때려잡기와 혼떼 잡을 통해서. 어떻게 푸는 건지는 공부한 상황이니까. 얘네들 풀 때 안 풀리면 어떻게 하느냐 한 번 정도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봐. 별표 치고 그날 하지 말고 그 다음날 전날 풀었던 거 중에서 안 됐었던 거를 한 번 더 해 보시고 그래도 안 됐을 때 해설지를 보라는 이야기예요. 여기까지는 기본 개념 과정이라서 해설지를 완전히 멀리하는 것은 비효율적이야 제가. 수업 시간에 계속 강조하는 해설지 보면 망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이 솔루션 과정을 끝내면 드디어 본 게임에 들어가거든. 우린 지금 게임에 자격을 얻는 것일 뿐이고. 이 다음에. 여기까지 끝내고 나면. 뭐가 완성된 거냐면 이제. 이 단원이 뭔지 미분이 뭐고 지수로 감수가 뭐고 삼각함수가 뭔지 이제 완전히 안 상태가 되는 거야. 이게 개념이 끝난 과정이야. 여기까지 끝내면 매우 안정적인 이 등급이 예상됩니다. 그게 딱 이 수준이고 수학 유전자 보유한 친구들. 주위에서 수학 머리를 타고났다는 얘기를 한 번이라도 들어봤던 친구들은 이미 일 등급에 진입하실 겁니다. 제가 엔제를 세 부분으로 나눠놨다고 그랬어요. 약간 응용하는 응용의 엔제가 있고. 심화 엔제가 있으면 기본 엔제가 팔고 싶어요. 응용의 엔제가 십 일 이 삼. 심화 엔제가 담금질인데.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솔루션을 통해서 끝내놨으면. 다시 저를 만나게 됩니다. 담금질이라는 강좌로. 여기까지 하지 않았었던.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 약간 더 들어가 문제 수준도 더 들어가고. 또 다른 방식의 설명도 좀 더 가미가 돼요. 그게 바로 담금질이라는 파트 말 그대로 심화. 엔제 강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에 수준은 말 그대로 고난도 흔히 얘기하는 킬러 문제라고 얘기하는 그 고난도 문제가 여기에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치 실전 모의고사를 가지고 요거는 저희 연구실에서 일 년 동안 만드는 그것도 많이 만들지 않고 양으로 승부하지 않고 퀄리티 진로 승부하기 위해서 딱 삼 회분만 만듭니다 그거 이름이 바로 굴욕감이에요. 말 그대로 한번 니네 일 등급이라고 자만하지 말고 굴욕감 한번 느끼고 살짝 겸손해진 상태에서 시험 보라라는 얘기예요.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라는 뜻에서 정말 엄선하고 또 엄선하고 엄선한. 자신 있게 여러분 앞에서 퀄리티를 자랑할 수 있는. 그 굴욕감이라는 실전 모의고사 삼 회. 여기까지가 저의 이천 이십육 년. 수능 대비 커리큘럼에 관련된 설명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맞아요 개념 때려잡기와 기출 끝 원 기출 끝 투. 팔구 싶어요 십일 이삼을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느냐 그 대망의. 대기팔시 솔루션 백십 구일 작전을 소개합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거는 수학 공부가 아니야 수학 공부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작업. 개념 때려잡기와 기출 끝 스텝 원 기출 끝 스텝 투 그 다음에 팔구 싶어요 십일 이삼을 어떤 식으로 공부하게 되는지를 하나하나씩 떠먹여 준다 그랬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시작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3월에 시작하는 친구들도 있고 6월에 시작하는 친구도 있고 9월에 시작하는 친구 그때마다 솔루션 방향이 조금씩 달라져요. 그런데 가장 빠른 시작을 하는 친구는 업로드가 우리가 12월 중순부터 시작이 돼서 수학 원 확률과 통계 요 두 개는 일주일에 네 강좌씩 올라갈 거고. 수학 투는 일주일에 여섯 강좌씩 미분과 적분과 기한은 일주일에 네 강좌에서 여섯 강좌 사이에서 매주 업로드가 될 거기 때문에. 이 솔루션 과정을 하는데 아직 덜 올라오니까. 처음에 조금 강좌 수가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려야 돼. 그래서 뭐를 기준으로 지금은 이 솔루션을 짜왔냐면 2024년 12월 30일 월요일날 시작하는 친구들을 위한 가장 시간적 여유가 많은 친구들이지. 그 친구들을 위한 제 1차 솔루션을 지금부터 공개를 합니다. 왜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나중에 3월부터 시작하는 친구들은 솔루션 방향이 좀 달라지고요. 6월부터 9월부터 시작하는 친구들도 솔루션 방향이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지. 남은 기간이 그만큼 적으니까. 지금 가장 시간적인 여유가 많은 12월 30일부터 출발하는 친구들은 하루에 수학 공부를 최소한 4시간 정말 최소 4시간에서 5시간 정도는 무조건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최소야 최소. 수학은 그런 과목이야. 하루에 강좌 듣는 날이 있고 문제 푸는 날이 지금부터 존재할 텐데 강좌 듣는 날은 3개씩. 그거 3개 듣는 데 하더라도 3시간이 날아가죠 벌써. 근데 거기서 1차 복습 혼대작과 더불어 1차 복습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5시간 정도는 잡힐 거란 말이야. 4시간에서 5시간 그 정도의 마음을 먹지 않고서는 수학 공부하지 마세요. 1차 솔루션 12월 30일에 시작하는 친구들의 1주 차부터 5주 차까지 솔루션을 공개합니다. 여기가 1주 차. 12월 30일 31일 1, 2, 3, 4, 5. 그래서 5주 차까지가 이렇게 돼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잘 들으세요. 우리 아까 7, 8 앞에서도 설명했던 것처럼 강의를 먼저 들어요. 그런데 지금은 12월 30일이라서. 수학 1을 먼저 끝내고 그다음에 수학 2를 하고 그다음에 확통 또는 미적분 또는 기하를 하고 싶다 그게 불가능하겠지 왜. 업로드된 게 2주 전부터 업로드가 순차적으로 되다 보니까 강좌 수가 모자라 어차피 수학 1이 끝나려면 2월 말에서 3월 첫째 주까지는 가야 된단 말이야 수학 2도 그때 종강될 거고 모든 갯대장은 그때 다 종강될 거예요 작년에는. 우리 아까 얘기했었던 전 커리큘럼이 6월 25일 날 종료됐어요. 하도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해서 티처스 방송하느라 강좌 안 찍는다라는 유언비어가 하도 많아서 작년에 가장 많은 강좌 수를 제작함에도 불구하고 업로드 대마왕이라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6월 25일에 정말 정말 시간을 쪼개가면서 다 업로드를 마쳤습니다. 올해도 6월 달에 업로드를 다 마치도록 구력강까지 모든 수능 전 강좌를 6월 달에 다 마치도록 할 테니까 업로드는 절대로 걱정하지 마시고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이 솔루션은 12월 30일부터 하기 때문에 수학 1과 수학 2와 선택 과목을. 병행할 수밖에 없다 그중에서 강좌 수가 선택 과목에 좀 다 마다 다른데. 확률과 통계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12월 30일 제 1차 솔루션이 지금 여러분 앞에서 공개되고 있는 거예요. 수학 1과 수학 2를 동시에 병행할 수 있습니까 있어요. 확률과 통계를 동시에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만약에 약간 병행하기 힘든 부분이 있으면 제가 강의에서 다 당연히 해결해 드리고 가니까. 그것까지 감안해서 가는 거니까 전혀 걱정하지 말고 수 1과 수 2와 확통을 동시에 진행하셔도 됩니다. 단 미적분을 준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은 수 2를 끝내놓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솔루션이 또 달라지게 돼요. 그거는 이 투스를 통해서 제가 다 솔루션을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지만은. 확률과 통계랑 기하 선택자들은 세 개를 모두 다 병행해도 된다. 그리고 미적분만 선택 과목 미적분만 수 2 후에 가셔야 되고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여러분에게 공개하는 이 솔루션은 확률과 통계를 기본적으로. 첫날은. 수학 2부터 함수 끝간 1강부터 3강 4강부터 6강 7강부터 9강. 제가 어떤 식으로 짰냐면 하루에 3강씩 3위를 연속 듣고. 그다음에 2차 복습을 해요. 이 9강에 대한 2차 복습을 하는데 이때는 강의는 안 들어. 그러니까 시간 충분할 거야. 9강에 대해서 2차 복습을 하는데 1차 복습과 동일한 방법으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1차 복습은 뭔데. 맞아요. 그날 정승제를 통해서. 수업 들었었던 내용을. 저와 똑같이 설명하는 거야 문제를 통해서 개념을 설명하는 거야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들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강사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설명해 보는 거예요. 그게 한 말이 안 될 거야 여러분 강사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끊어서 가도 돼. 이거 했다가 이거 내가 아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거 설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습득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설명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거를 암기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안다라는 게 전제돼 있으니까 가능한 거거든. 그리고 여러분 한 과목 공부하다가 뒤에 걸 까먹으면 어떡합니까 그거 까먹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2차 복습과 3차 복습 시간을 다 감안해서 적정하게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스케줄 표만 잘 따라오시면 돼 5, 6, 7일은 수학 1에 관련된 거 그거 끝나고 나면 2차 복습 어떻게 하는지 알지? 똑같은 방식으로 하되 혼대잡은 필요 없고 혼대잡은 1차 복습할 때만 하면 되고 2차 복습할 때는 본 문제랑 취향력 집중 공약에 있는 거를 개념 설명과 동시에 문제를 한번 스스로가 설명해 봐라. 그다음에 확통으로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2차 복습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다시 수투로 진행을 한 다음 2차 복습 끝나고 나면 잘 들으세요. 수투 갯대잡 함수의 극한이라는 단원 전체가 끝나거든. 함수의 극한이라는 그 소 단원 하나가 끝나거든. 그 단원이 끝나게 되면 그때 기출 끝. 이때 수업 듣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2차 복습 끝났죠. 하루 종일 2차 복습까지 끝났기 때문에 기출 끝 스텝 1과 8, 9, 10 포효는 당연히 풀 수 있어. 많아봤자 80문제야. 적으면 50문제야. 그거 5시간 동안 못 풀면 안 돼. 수준이 높은 게 아니고 4점짜리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서 충분히 볼 수 있는 양이에요. 그거를 여기 때 끝내고 이때 끝낸다. 모르는 거 있으면 살짝 별표했다가 적어도 한 번은 다시 다음 날에 설명해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래도 안 되면 그때서야 해설지를 보거나 해설 강의를 보면 된다. 그게 바로 이때까지 하는 양. 그 다음에는 또 마찬가지로 강좌를 듣는 시간을 갖고 2차 복습. 끝났으면 지수로그에 대한 기출 끝 스텝 1, 8, 9, 10 포효. 그래서 8번, 9번, 10번까지는 무조건 풀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단계가 여기까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결국은, 잘 들으세요. 함수의 극한을 우리 언제 공부했어요? 이때 끝냈거든. 여기에서 2차 복습까지 끝냈거든. 그리고 우리는 기출 끝 스텝 1과 8, 9, 10 포효까지 끝냈거든. 그 상태에서 2주 후에, 대략 3주 후죠. 이때 3차 복습에 들어가는데 하루 종일 함수의 극한 전체 과정에 대한 3차 복습. 당연히 차수가 높아질수록 여러분 설명은 빨라질 거기 때문에 그게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복습 충분히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날 기출 끝 스텝 2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출 끝 스텝 2라는 것도 어디에 관련된 거야? 맞아요. 8, 9, 10 포효 다음에 들어가는 11, 2, 3. 11번, 12번, 13번. 좀 생각해야 되는 메인 4점짜리 문제들이 여기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기출 문제 먼저 잘 풀고, 그 다음날 11, 2, 3을 통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잠궈놓자. 이런 패턴이에요. 기출 끝 스텝 3랑, N제 중에서 고난도 대비하는 담금지는 별도 강좌로 만들어놨으니 지금 얘기하는 계기팔시 솔루션에는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과연 언제 끝나게 되느냐? 12월 30일 시작하는 친구들을 위한 전체 1차 솔루션을 공개합니다. 여기서 끝나게 돼요. 총 17주 차에 끝나게 되고요. 17주 차를 날짜로 얘기하면 119일이 딱 걸려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일요일 날 끝나는데 4월 27일 일요일에 끝납니다. 이거 끝내놓으면 벌써 여러분 앞에는 담금질이라는 강좌가 놓여있을 겁니다. 그때부터는 하늘을 펄펄 날면 돼요. 이제 확실한 오히려 가장 어려운 수능난도인 14번, 15번, 21번, 22번, 28번, 30번 이 여섯 문제보다 조금 더 어려운 난도를 집중적으로 공략해보면서 수능 실전에서는 조금 더 편안하게 고난도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목표인 강좌예요. 일단 뒷강좌, 굴욕강까지 생각하지 말자. 뭐부터 시작하자? 11, 23까지 완벽하게 끝내서 유전자, 미보유자들이 안정적인 2등급이 나올 수 있도록 4월 27일까지 끝내놓는 것이 제가 2026년 수능 대비 수강생들에게 보내는 첫 번째 제1차 솔루션이었습니다. 강의 시간을 뵙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